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리 게임 하나 할까? 저녁 먹는 동안 오늘 모든 걸 싹 다 공개하는 거 카톡, 전화보, 문자 그냥 싹 다 이거 찔짓 아니야? 야, 찔리는 거 있어? 수상해 에이, 우린 서로 비밀 없지 십년지기네 멀어, 엄마 야, 뭐 왔는데? 자기 몸이 그리워? 이거 누구야? 번호조장 안 되어있는데? 은지나도 바람피냐? 무슨 소리야, 이거 대충을 짜잖아 아닐 거 같은데? 그래 야, 또 왔다 건드리지 마 너 걔네 별로 안 좋아하면서 모이면 또 왜 가냐? 너 우리 싫어해? 너 뒷덩 깠어? 아, 야 얘 착각했네 오늘 너네 만난다고 했는데 나 다른 애들이랑 헷갈렸나봐 아니야 너네 아니야 야, 수상한데? 내가 똑바로 보고 얘기해 야, 아니야 다른 거 같은데 야, 너 꺼다 와, 드디어 뭐야, 이거? 이 분은 뭔데? 키티 잔 옷을 입고 계시냐? 야, 야 이 사람은 중고나라에서 헬로키티 파는 사람이잖아 나 사실 안 박힐려고 했는데 나 헬로키티 좋아해 나 헬로키티 좋아해 나 헬로키티 아, 진짜 로제미랑 진짜 집 가고 싶다 얘네 무슨 초딩도 아니고 아니, 개회종 한 명을 헬로키티 빠돌이인 거 있지 너무 멋있어